그때부터 식사 후에 재산제를 복용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 건강에 이상은 없을까요? 위의 통증이 심해 재산제양을 스스로 늘려가며 복용했지만 속수림은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다른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식도염이나 위염이 모두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수림 증세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리적인 의전상태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바른 식이요법과 스트레스 조절을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저방 후 하루 3번 이상 복용했던 재산제 횟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식습관 개선은 물론 1시간 이상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 중이라는데요.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소화 잘 되고 몸이 편안하니까 생활을 하는데 전혀 부담자고 지장되는 일이 없어서 좋아요. 무절지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재산제. 재산제 복용 횟수도 줄이고 꾸준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드셨던 재산제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셨다는 노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앞으로도 식습관 개선하시고 꾸준히 지키시고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상비약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는데 같은 상비약이라도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더 조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별 주의해야 할 상비약을 차트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고지혈증입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경구무좀약이라고요. 먹는 무좀약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고지혈증, 혈관 안에 코레스테롤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지질이상증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이런 약을 요즘에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경구용 무좀약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약물이 모두 다 간에 장복을 하시게 되면 심하게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 특히 고지혈증 약물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가장 상비약인 무좀약, 경구용 무좀약과 드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을 지을 때 약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식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분이 드시고 계시는 약물에 대해서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실 주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환자 본인도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거나 또는 약을 조지하는 약국에 갔을 때 약사 선생님에게 본인이 드시고 계시는 다른 약물들 말씀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참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지혈증은 그렇고요. 두 번째 이것도 많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 콧물 감기약. 콧물 감기약은 자주 먹는 상비약인데 그러네요. 감기 걸렸을 때 대부분 이 약은 다들 드시잖아요. 네, 석 교수님. 그렇죠, 맞습니다. 혈압 환자들 중에서도 조절이 아주 안 되거나 굉장히 심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 콧물약 성분 중에 코 막힘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혈관 수축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혈압을 높이거나 또 자칫 남용되면 뇌출혈까지 위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 복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만성질환은 위괴양인데요. 해열 진통제를 드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는군요. 특별히 소화성 위괴양, 위장질환이 있을 때 해열 진통제 종류 중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계열을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구토라든지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가 아주 심하게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식후에 반드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장장애가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계통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여쭤볼게요. 식후에 먹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약을 조제를 받으면요. 식후 30분에 먹으라고 하면 30분 정확하게 됐을 때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밥 먹자마자 같이 먹어도 30분 안에만 먹으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약간 애매합니다. 맞습니다. 30분 지켜먹어야 되는군요. 정해주세요. 사실은 그 식후 30분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약이랑 음식 먹는 시간을 연관시켜서 꼭 잊지 말으라는 그런 어떤 강조를 위해서 나온 말이지 의학적인 근거가 딱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식사와 관계없는 약도 있고요. 식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약은 이론적으로는 빈속에 먹는 것이 가장...